남자라고 하지 말아줘 아 미안 네 아빠는 작아가지고 남자친구 못 봤지 끼리끼리 해가지고 네 탄생시켰지 브라보 유미 없네 아 유미 있어 네 유미가 없겠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까 아 미안 이미 죽었지 I'm sorry 말 더 듣는 게 치밀하고 그건 민지 아빠고 아 미안 없지 음 군면제 아 군면제일까 군면제 아니면 좋겠다 그치 그럼 전부 다 니들 총을 쏴주길 아 아쉽다 브라보 얘들 인스타에 계좌 있는 거 알지 빨리 쳐보네 여기 방송 보고 있으면 현타 올 거예요 현타 보는 방송에 왜 계속 쳐들어오실까 우리 제트스키로 확 쳐버릴까 보다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